뭐 간단한 무덤이였다 자 이제 그러면은 뭐 이 지역엔 뭐 사이드 퀘스트도 별로 별게 없었으니까 어 뷰포인트도 뭐 다 찍은 것 같고 여기가 이런데가 좀 신경쓰이긴 하지만 뭐 퀘스트는 없으니까 메인스토리 먼저 진행을 합시다 준비됐습니다 그 물음표는 말 그대로 그냥 안 밝혀진 지역 표시해주는 거 안 가본지 퀘스트랑은 별개 아니 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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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을서 잘 안됐어요. 스피라이터 렛이기 렛이를 렛을 자신을 렛이기 카라 아름다운 조용히 마세요! 자, 도착! 도착! 하이도는 하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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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찾았다 드론은 빈이 안금했던데 어휴 한국 악바다에서 죽어봐라 거지새끼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lucky we got out of that alive 승선하는게 낫겠지 아 근데 좀 만탈 회상전은 정말 날 열받게 하네 가라 자 이제 미르니를 낙소스까지 데려다주면 되는데 그냥 빠른 이동으로 가면 안되냐 그럼요 땅은 아주 뭐 바로 앞에서 회상전 하고 있는데 뭐가 안전하라는 거야 대체 아테네베랑 스파르타베랑 아테네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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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러면 스파르타로 가야겠네요 네 이제 아니 티모 아니 드디어 아버지 나오는 거야? 그분에 관해 알려주세요 제발 누구의 아버지가 상상도 못한 정체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은 그냥 보셔야 아테리아 오기로는 알아봐 그러니까 아이없네 스파르타 내가 선구석은 와이없네 와이없니 맑듬 보사이동은 스파르타 자 통일전선 완료 그런건 아니겠죠 자 일단 뷰포인트 먼저 찍고 자 아르테미스 아그로테라 조각상 렐레게스 군사기지 아그로테리스 군사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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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진 않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테네 인드렐 처치야 뭐 까짓거 한번 해보죠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또 한번 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뜬금없이 나타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죽여주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이팅 이기는 편이 내 편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키라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고 이제 와가지고 날 도와주려고 하는거지 네 안녕하세요 남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따 따네 따는게 지금 원래 스파르타 유행이었나봐 당시에 스파르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당근하죠 제작용 재료인데 당연히 소재인데 당연히 당연히 구해지죠 사람은 원래 죽습니다 아 지금 함께 가겠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선택지는 없다 왜냐면 경험치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돈으로 안되는게 있나 특히 게임에서 아주 극악한 확률의 가차가 아니고 그것도 돈 많이 쓰면 언젠가 뜨잖아 우리가 알기때문에 너는 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키라의 말이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키라야 데스노트 꺼내 전략적으로 가자 포켓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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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낙원의 문제거리 완료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받았더라? 어떻게 왜 받았더라? 어느 순간에 그냥 있었어 인벤토리에 자 키라의 데이 님 왜 갑자기 님 왜 갑자기 포켓몬이요? 포켓몬이요? 포켓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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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저야 후원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저 웬만하면 이 게임에 이 게임에 골드 에디션 구매 이상의 그걸 쓰고 싶지 않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송출컴 바꿀거에요 지갑은 왜요? 나 지갑 아직 멀쩡한데? 에이코어 CPU만 쓰면은 그때그때 다른데 두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GPU로 GPGPU로 코어로 GPU코어로 인코딩하면 한시간 딱 한시간? 한시간 분량이 저도 쫓기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GPU로 인코딩하면 화질이 떨어져요 뭐 어차피 그렇게 티나는 수준은 아닌데 뭘 지금을 바꿔? 뭐 뭐 패드요? 괜찮아 눌리면 돼 쓸 수 있어 포다르케르스의 물자를 파괴하겠습니다 결국 내 손가락이 문제지 뭐 자 일단 전쟁 보급품을 파괴하라니까 가보죠 네 네 쩝니다 나이안요 네 넌 네 네 네 네 예 네 네 네 체리에서도 22코어짜리 나온다는데 뭐 아무튼 상황 봐야죠 살인자의 그립사 버려진 집으로 이동하기 버려진 집 여긴데 왜 돌아가세요? 자 포케르다스가 보낸 파피루스 디한테 돈은 후하게 줄테니 입 닦고 접근하지마 다시 내 집에 오면 너희 둘 다 하데스 곁으로 보내주겠어 포케르다스가 아 저도 별로 사고 싶진 않은데 썬더버스 때문에 아유 2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치킨 비용만 후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저도 썬더볼트 때문에 인텔 아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맥미니 신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 쿼드코어 정도로 해가지고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미스티오스는 무엇을 찾았지? 몸, женщина 아직 죽었다 원래 오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오래 발표된다는 루머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애 음양 편집용으로만 딱 쓰면 딱 딱인데 맥미니가 용도가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포다르케스는 키라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진짜? 막장 드라마야 갑자기?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섬 퀘스트는 겁나 복잡해지네 자 인형은 지도자의 집안에 있습니다 이건 좀 퀘스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자 어린 키라가 아버지를 위해 조각한 나무 인형으로 글자 P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키라는 글자 P가 인형을 전달했다고 어머니를 죽인 포케르다스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랬답니다 난 간대 조용히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너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해 너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 이걸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아버지 무슨 말이야? 이건 말이지 원래 적이 죽이려고 했던 상대가 아버지라는 걸 알았으니 멘탈 터지죠 당신이 살던 집에 가봤어요 그리고 겁내 고생해서 훔쳐왔어요 음... 불쌍하다 과연 키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근데 전작도 암울하긴 했어요 전작은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요거 됐으니까 탈레타스의 방식 그래도 에치오는 노년에는 행복하게 끝났잖아 행복하게 마무리했잖아 이게 뭐지? 사..사자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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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